잠수 1명 잠수 1명 잠수 1명 있고 없어요 잠수 1명 뇌진탕 펀치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오세요 저는 잠수 별로 건드리기 싫어요 아 그래요? 전 뇌진탕 펀치 좋아해서 저는 킬 그런 데서 안 먹고 다 싸워서 먹으면 되고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기다리고 있다 뇌진탕 펀치 오자마자 사배율인데? 오자마자 SKS 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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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나 땡 좋았어 주먹으로 잡아버리는 클라스 깔끔하게 뇌진탕 먹겠습니다 그거를 인성이라고 하죠 기절되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바로 옆집에서 살짝 먹고 갈게요 차 들고 와요 차 들고 와요 차 들고 와요 와 제발 오 헬륨이 이래요 오케이 다시 일어서라 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아 눕혔었어요? 눕혔다가 다시 세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사격자 한번 가서 파밍하면서 좁혀지는 거 좁혀지는 거 가까이 쪽으로 계속 좁혀지겠네 로조기랑 학교 쪽이 지나야 되네 설마 프리모스크로 좁혀지진 않겠지? 슬마 여기 건널 수..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 아 닫는다 아 닫는다 닫는다 아 재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가능 전류 이거 후륜구동 아니에요? 전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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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안가 아 내려와 아 아 약간 가속이 부족했다 잠수해서 가요? 잠수해서 유적지 통해서 가죠 예 완전 핵거지 매탄데 이거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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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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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명 밖에 없는데 한 명 보이고 나머지 또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아 한 명 뒤에 뒤에 뒤쪽에 먼저 쏘지 말고 예 일단 쏘지 말게요 잠수하면 쟤네도 우리 못 보니까 어쩌면 유적지 두 명 가는 건 알았잖아요 우리가 한 명 더 있어요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철장? 돌 바로 앞에 자리 잡았어요 중간에 놓고 뒤쪽에 한 명 더 있거든요 금방 네 봤어요 어 뒤쪽에 한 명 쏜다 S150쪽 하나 달린다 뒤쪽에 있네 달린다 한 대 돌 뒤에 갔어요 유적지 쪽으로 한 명 간 거 봤어요? 예 유적지 쪽으로 한 명 검은색 옷 입어내 들어갔거든요 뒤쪽에 있네 하얀 옷 입어내 제가 쫄게요 150쪽 저 어차피 나와야 돼요 자기장 때문에 150쪽 방향 철조망이었는데 안 보이는데 그 누워 있었어요 여기 여기 지나갔어요 하얀색 말하는 거면 지나.. 다른 앤가? 하얀색 샀어요 지금 다른 앤가? 하얀색 옷 베이지색 옷 하얀색 옷 우측으로 지나갔는데 유적지 쪽으로 갔는데 안 보이는데 뭐지? 그럼 하얀색 두 명이 여기 어디 짜박혀서 있겠죠 아니면 뭐 달렸던가 여기 있다 있다 빨간색 옷 나이스 기절 사망이었어요 어? 그럼 한 명 더 있겠네 다 킬 다 킬 그래 아까 하얀색 한 명 더 갔었거든요 음 걔를 지금 하얀색을 두 번째로 잡아요 뭐야 얘 수직 손잡이 두 개 가지고 보전기 무서워 그니까 뒤에 있던 애가 뒤에 있던 하얀색은 다른 앤가봐요 얘가 지나가는 장사하러 갔나? 하메열은 없죠 예 장사하고 있는데 SMG 장사하고 있는데요 저 제일 늦는 사람이지 그럴 줄 알았어 어 뭐야 엄청 늦게 오시네 그니까 기 보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뒤를 보면서 가 뒤 보다가 또 뒤에 있는 애들한테 어? 이러다가 혼자 또 죽고 쏴야겠다 그냥 여기 털려있어요 오케이 이런데까지 털 정도면은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얘기겠죠? 어 숨어있거나 아니면 초반에 진짜 갈데 없어가지고 여기 내렸거나 네 보프 머빌리 위로 제발 떨어져라 아 멀리 간다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멀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아 가네 아 이제 여기 또 풀에 숨을 데가 많죠 여기 풀에 어 저기 버기 SE 방향에 저거 스폰 아닌 것 같은데 산초에서 하나 내려온다 M 방향 둘 봤어요 지금 오케이 체크 안됐어요 이거 이거 뒤에 뒤에서 오니까 좋은색 크으 뭘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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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건물 이쪽까지 붙을 것 같은데 오다 잡고 갈래요? 그냥 네 오케이 여기 올 것 같다고요? 어디서 오는지 나 못 봐가지고 왼쪽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일단 보이는 건 없어 네 일단 안 보이는데 거리가 좀 언덕에 걸쳐있는 것 같아 언덕 두 개니까 한 명 한 명 보인다 보인다 하나 보여요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나무 나무 왼쪽에 한 명 저 쏘거든요 안 보여 난 나무 왼쪽에 한 명 저 쏘고 있어요 왼쪽에 앉아있어요 지금 어 오른쪽으로 한 명 돈다 나무 왼쪽 뒤에 한 명 숨었고 오른쪽 나무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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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 왼쪽 빼꼼 위치 확인 체크 확인했어요 저도 왼쪽에 왼쪽에 나무도 있고 한 명 기절 하나 기절 왼쪽에 있는 개피 네 왼쪽에 하나 더 있어요 나무 쪽 왼쪽 어 카고팔이다 왼쪽에 있는 개피 왼쪽에 있는 개피 어 있다 있다 나무에 있어요 그 바위에 바위에 루트니 바로 앞에 네 봤어요 그거 내놔 카고팔 내놔 피 좀 채우고 기절 사망 기절 사망 한 명 더 있다 기절 사망 있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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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위에 오케이 오케이 체크 다운 오케이 좋아 개꿀파밍 4배율 하나만 다 나쁜 놈들 나도 잡아야 되는데 어 한 명 더 있다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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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 SKS 아 위쪽 맞네 잠깐만 피 좀 채우고 아우 역시 체크 두 대 세대 체크된 사람으로부터 계속 쏴요 오케이 안 보인다 이거 우리 내려가죠 그냥 이거 지금 며칠 안 남아서 필요 남았어 필요한 거 좀 챙겨놔야죠 오케이 안 보인다 이거 내려와야 될 텐데 이제 세방 맞춰가지고 피 빨고 있는데 내려와있죠 내려와서 보다가 네 내려갈게요 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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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오른쪽으로 이동 오케이 오케이 체크 내려가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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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까지 먹어요 네 뒤에 능선 잘 이용하면서 가야돼요 바위 이용해야겠다 바위 이용해야겠다 근데 아직 모르는게 요 집이 아니면 제가 체크가 안 돼가지고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앞쪽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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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먼저 그래도 오케이 내려왔다 내려왔다 다 내려왔어 바위까지 붙었어 한키죠 나이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하나 킬 하나 한대 저기 킬 한컷 다 잡은 것 같은데 네 바로 삼아 앞으로 가죠 보호품 가깝다 W방향 아우 세뇨립대님 어서오세요 보호품 한 300미터 아냐아냐아냐 안되죠 오케이 저거 너무 개활지라서 보호품 거기다가 자기장 방향도 반대편이라서 네 차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사운드 아이스 110쪽 여기 나무 많아서 우리도 잘 체크해야돼요 가끔씩 나무를 앉아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필수상은 쟤네를 잡아야돼 우리가 필수상은 쟤네를 잡고 그 다음에 집 왼쪽으로 돌아서 산으로 봐야돼요 사운드 나이스 스크스토리 스크스토리 150쪽 150쪽 오케이 산쪽 산쪽 기절사망이었어요 저 잡은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4쪽 같은데 근데 바뀌진 않네요 타인이 본인만 보이고 다른 분은 안 보인대요 그 가위 S190 가위 한 대 맞았다 다운 그냥 바로 다운 나이스 아 바로 다운 나이스 네 바로 다운 한 대 때려놨는데 그거 톡 치니까 죽었네 네 톡 치니까 죽었어 저희 자기장 안쪽으로 이제 붙어야돼요 붙어서 뛰어 뒤쪽 뒤쪽 아니다 아 뒤쪽 맞아 뒤쪽 맞아 내 쪽 쏜다 봐줄게요 내가 뛰어뛰어 아 나무 때문에 안보여 아 개격혐이야 들어갈게요 제가 나무 끼고 들어갈게요 근데 어차피 쟤네도 뛰어야 돼 저 있다 저 있다 이러면 내가 위쪽 봐주고 응 그렇게 킬 뒤에 쫓아오는 애 잡았어요 네 집 안에 있겠네 아 그러네 100% 있다 집에 사운드 S방향 150쪽 저희 쏘는 거 아니죠 네 저희 쏘는 거 아니에요 언덕 반대편 우리 집을 먹읍시다 이번에는 응 싸운다 이번에는 좀 집을 먹고 싸우자 어휴 저 샷건 들고 있어가지고 아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와 반대쪽에도 있다 300방향 네 오른쪽에 봤어요 봤어요 스나 같애 저거 한 대에 스나 오케이 한 대 더 기절 오케이 나이스 스나 기절 해놨어요 제가 못해 아무것도 한 명 더 뛰었거든요 근데 도로 쪽으로 집 왼쪽으로 붙었거든요 지금 어 뭐야 쏜다 또 집 문 열려있다 제가 먼저 지내갈게요 1층 안 보여요 제가 있는 쪽 집 1층 1층 클리어 1층 가보죠 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샷건이라서 아 먼저 들어가시구나 네 이거 먹어놨거든요 불트님 확인 그쪽 갈게요 이 건물 체크 없어요 네 사막 나이스 그 내가 잡은 그 저격수 쪽 아시죠 어디방에 있는지 거기 두 명 더 올 것 같아요 왠지 이거 그냥 반대쪽 2층을 먹을까요 어 이거 이거 한 집에 다 있으면 안 되고 네 일단 반대쪽 2층 먹어야 되니까 이현님이랑 같이 예 아 반대쪽이 1층이구나 아 그럼 저 혼자 있을게요 일단 네 오케이 이걸로 클리어 이거 클리어 여기 클리어 문 닫고 갈게요 오케이 나 여기 있을게요 그럼 오케이 일단 애들 안 보이고 아 뒷쪽 쓰나인데 340 200 200 방향도 총소리 들려요 S N 방향에도 네 능선에서도 쏜 거 같아서 N 방향에도 소리 들렸는데 네 네 오던명선 네 와 하나 붙었다 N쪽 어디 N나무 체크 안 돼요 아 뭐야 이거 문 N나무 아 뭐야 렉 N이랑 24에 10 이제 가만히 있다 일단 일단 나무 나무 쪼고 있어요 나무 쪼고 있어요 이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있는 나무가 적은 거 같은데 도핑하고 있는 거 같은데 도핑하고 있다 나도 도핑해야지 가만히 가만히 있네 기회를 좀 보는 거 같은데 보니까 먼저 쏠 수 있어요? 네 쐈어요 오케이 기절 나이스 나이스 기절 사망 아닌데 아니요 바로 사망 바로 사망 도핑이 있었어요 앞쪽에 SE 방향 SE 방향 체크 언더위 체크 다른 팀이랑 싸우고 있어요 사망 사망 그냥 사망 나 이쪽으로 돌아요 지금 이 방향 저희 방향에서 이 방향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쐈어요 쟤들이 제가 아 저기도 있다 안 되겠다 아 이거 나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사망이 속은 사망이라서 스나들고 있는 애도 있고 두 명 보이고 바로 바로 앞쪽에도 붙을 거 같은데 이거 아 두 명 나 쟨다 루트님 어디 쪽 방향에서 싸우고 있는거 110 110 아 그러면 완전 저는 안보이겠네 네 저희도 저도 저거 어느정도 지원 가능하거든요 지금 발 한숨 나오는구봐 다 갑시다 저거 따로 갑시다 저거 아까 내가 방향 말씀드렸죠? 예예예 체크했어 거기 거기 제가 두 병 봤거든요 세 명 있을 수도 있고 나 이거 왼쪽으로 돌게요 그럼 이원님 느렸는데 근데 저거 왔어요 바로 왼쪽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왔다 스나 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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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에 오케이 기절 기절 어 뒤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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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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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확인 200 S 나무 나이스 스나 어디서 스나 왼쪽으로 돌게요 SE 150 150 150 저 도는 중 거의 다 돌았군 4명 SW 방향 SW 방향 SW 방향 SW 이원님 크게 돌아 왼쪽 나무 처리해줘 SW 개피 SW 나무 뒤에 있어요 SW 나무 피 먹고 있다 피 먹고 있다 SW 나무 오케이 확인했어 무슨 나무인지 계속 사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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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님 잘해 오우 잘해 잘 돌았어 다 이번에 잘했다 방금 어그로 제대로 끌림 방금 어그로 제대로 끌림 애들이 도니까 다 나만 보고 있던데 잘했어요 어그로 잘 끌었다 이 부분을 더욱땅 하고